아 나 요즘에 아 나 진짜 퇴물돼가지고 아 진짜 고수밖에 안 넘었다 서버이 요즘은 준원이가 하타지? 준원이가 하타지 맞아요 맞아요 아 너 콧바람 졸아지마 콧바람 졸아지마 콧바람 졸아 저 아닌데? 아 너봐 이거 너 왜 콧구멍에다가 마이크를 갖다 대? 아빠때메 아 뭔 상관이야 그거랑 아빠때메 뭔 상관이야 아빠랑 콧구멍에 마이크 갖다 박는거랑 아 왜 그건 뭔 상관이야 마이크 좀 떼놔도 우리 다 잘 들려 걱정하지마 아 잠깐만 어떤 게 하나 잡아야 되거든 잠깐만 팀킬 하지마 매일매일 방송이에요 방송 거의 매일이에요 진짜 닭졌나고요 닭졌냐고요 닭괜찮아요 이거 총도 좋은 편에 속하고 헤드 잘.. 헤드 라인 쏘는 사람한테는 무엇보다 편해요 어 방어력이 높아서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야 안 떨어도 되겠네 너무 끌었어 씹혀있는 친구 없니? 그냥 부숴 그냥 같이 아줌마 안 떼 빨리 부숴 그냥 됐어 이제 부숴 그냥 됐어 이제 이종 거기 있어? 안 보여 자 뒤쪽에서 이쪽에서 이쪽에서 어 미리 까버릴까? 어 아니 저거 현명한 판단 아닌 것 같아 어 내 10호 어? 아닌데 방에 방패 소리를 안 써? 어 어어 뭐야 뭐야 잘 됐다 크으 저쪽 멀리서 오나 보다 좋아 저 눈 빛 때문에 안 보여 저 우리한테 저 위치여? 거기 있어? 그럼 바로 벗은 다음에 아카나? 돌진 아카나 오오오오오 잡았어? 잡았어? 야 빨리 뒤로 빼 빨리 뒤로 빼 오오오 방패 아 아이 좀 나와 가만히 정신 사납게 돌아다녀 아니 얘 왜 CCTV로 다가고 있는거? 아 좀 나카나 너 한명만 나와 그냥 나와 내가 쏘는게 나 글라드 반대편 건물 옥상에 있어요 발가락 쏴 머리 쏴 반대편 옥상? 오케이 네 반대편 옥상 가자 가자 공격하자 아 지금 지금은 안보인다 대들이 나 밖에 나와있거든 저기다 여기다 나 밖에다 야 글라즈라 야 글라즈라매 야 글라즈라매 글라즈 아니야? 나이스 글라즈라 아 내가 다 차왔는데 아 미안해 캐릭터 헷갈릴수도 있지 애들 다 같이 돼 이상해 아니야 부드럽게 어 너 캐릭터 보고 다 알아? 루팡이 그날이니?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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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몰라 난 그럴 수 있어 그지 아무렇지 않네 아니 요즘 나 잠을 못 잤는데 나 인지디야? 인지디야? 어 설치 설치 잠깐만 E300SP님 1084번째 팬그릇 감사합니다잉 쓰읍 반타입을 무제한으로 하는거 뭐냐고요? 어 그런은 없어요 에이 키는 키보드 저는 키보드 패드 불편해서 못해 게임할테 으흠 3층에 있어 3층이나 지하 같은데 어디야? 어디 어디 흐흫 여기가 어디지? 이쪽 건물 아닌거 같아 또쪽 주황지하 아니냐? 맞아맞아 아 키는 기본키로 쓰냐고 키보드로 쓰냐가 아니야 에이 기본키 바꿀거있나 뭐 그 오른쪽 딱 들어가면 적응할 어 어 뭐 있어? 요새 여기가 저 옷걸이 올려놔 아 안 보이네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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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 점프 못했으 걸렸어 어디지? 여기야? 1층 1층 그거 1층 그거 1층 개무소로 이 터 터 터 터 터 터 야 뿌시지마 뿌시지마 아 나 그거 써야돼 아 접속탄 EMP 없니? 야 트위치 이중아 여기 트위치 넣어가지고 제모 좀 부숴줘 트위치? 어 여기다 트위치 던져가지고 제모 좀 부숴줘 여기요? 아 앗 편할 뻔했다 까비 아 나이스 지상 나이스 확인사살 좋았어 유아 reliable 적팀 iem 아냐 내가 갈게 설치해도 돼요 어 설해 설치하는키가 F9 엑붕 열소 Laut 잡아가! 아아! 야 우리 설치들이 다 따닌다 다 따닌다 빨리봐 빨리봐 이봐!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시나? 예? 죽으세요 아칸아 거기서 살짝 보면 돼 어 거기서 살짝 됐으니 그만 폭탄이 보이게 아 그럼 폭탄 보고 있지? 아이안아 오오 졸았다 아칸 죽으면 내가 잡아들이는지 개졸았네 해넬이 잡기엔 늦었어 왜이래잡고 뒤보해지는데 근데 이렇게 안 잡았는데 이렇게 나오네 아니야 거꾸로 되는게 카메라가 못잡아 카메라 멍청해서 음... 디오 씨랑 뭐하지 형 큰일났어 왜 어 화장실 가고싶은데 밖에 나가지를 못해 아 바크리? 어 조금씩 싸서 말려 어 좀 싸서 말려 나중에 결정화 될거야 팬티가 알았지? 어 아 존나들어 찌린내 쩔갯네 찌린내가 쩔갯다 찌린내가 너의 뇌에 도파민을 분비시켜줄거야 나는 그래서 그거 하잖아 내가 쓰는 마이크 근처에다 향수 뿌려놓고 왔는데 요강에다 쌓여 요강 디퓨전가 있잖아 그거 냄새 없애주는거 나 그거는 하나 사야겠어? 그거 책상 위에 하나 딱 올려놓으면 그게 그렇게 좋다며? 어 사단하는거 아니야 얘들아 오해하지마 에이 밥 먹으러 가서 하나 사야겠네 허허허 꺼져 남자가 사주는거 봤지않는가 아니 이거 제모좀 치워봐 이것때문에 두 마리나가 서드 여자였어? 에? 더 가까이 아니 남자로 힘들어 사주지마 내가 살거야 내가 가서고 하나하나야 상기 맡아보고 샀어 다음에 펄스 보여달라고? 그래그래 비에서 나와야 비에서 비는 그냥 저거를 해 아 비 맞기야 안쪽에 맞기야 너무 힘들어 응 됐다 방탄복 누가 두 명이나 저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저기서 온다 존나 쏜다 나이스 야 왜 이렇게 깨면 야비하게 해야되는건지 아시겠습니까? 어 나 누팡이가 깬거 저기 깬줄 알고 솔러했네 차디 발밑에 하나 어디서 모르게 계속 솔러가 패고있어 아 여기라 아니구나 두신가 어디로 빠졌대? 이 계단으로 안오나?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대단하다 대단하다 상대 어디야? 드론 온거 같은데 1층으로 어어 여기다 어 방금 보인대 나이스 루팡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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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다 이 위치에 있다면 호스토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흡수, 안보이 오, 헤드니 머리가 거기는 이대로 삼척인 척하자 흐헤헿 무슨 생각이야 오, 올라온다! 예, 기다려 올라온다 굿굿굿 좋은 정보야 좋아, 내가 대가리에 날려줘야지 우리 이쪽에서도 한번더 아, 방패야 뭉타주지 모르겠네, 어, 불찍았네 방패 잡은거죠? 그리고 계단에 한마리 계단, 내가 내려가볼게 아냐, 내가 갈게 너 옥상쪽에 와이어 타는 소리 들었어 오, 깜짝이야 하스트원은 내가 와이어 타는 소리 들었거든 여기가 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나를 두근데 여기, 여기 같은 츄냐? 어, 거기, 위에, 위에 올라와서 오른쪽 나가, 그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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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 살려주세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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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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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냥 내 몸빵 해줬구만 내리스도로 걸어가는거 알, 알트, 알트 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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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프트, 달리기 따다단 몸빵, 몸빵이야 어, 맞아줬어 최대한 조심해서 갔다올게 이미 위치 알고 있었는데 너, 아버지께 오면은 텐션 잘리는거야 알았지 하하하하하 아패말발발발라